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. 오늘 2분 집중 명상은 뇌 속의 제잘거림이에요. 제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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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그것을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스탠드. 진짜 이게 사실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데 책 볼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. 어떤가요? 제잘거림이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그 오쇼의 장자 강의 보면서 물론 오쇼도 강의를 잘 하셨겠지만 유시화 선생님이 진짜 딱딱 와닿게 그렇게 단어 선정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. 딱 와닿죠. 어제는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삶. 질질 끌려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? 이랬는데 오늘은 제잘거리지 않는 그렇죠. 제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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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속에서 제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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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이제 많은 경전에서 원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. 원숭이 이나무 저나무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죠. 그거로 보기도 하는데요. 어떠신가요? 여러분은 좀 뇌 제잘거림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나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에 아주 좋은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은 옴 하는 아주 단순한 종교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많더라고요. 아니면 아멘, 에이멘, 옴만이 맘에 홈 하셔도 좋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속 시끄럽다 이러잖아요. 그거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 생각은 에고의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. 자아의, 욕망적 자아의 움직임이요. 그러면 그 욕망적 자아의 움직임이 계속 심없이 일어나는 거예요. 아이고 아이고 오늘 힘들다. 아 이따가 뭘 해야 되는데. 아 왜 이렇게 힘들어. 아우 난 쟤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아우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.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또 여기는 또 왜 이러고 있는 거야. 아휴 다니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밥 먹자고 보지 믿을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 나는 삶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. 아니 가족들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없고 이게 제재거림이에요. 뇌 속에요.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면 본물 터지듯이 그게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그 좋은 한강을 걸으면서 그 좋은 청계천을 걸으면서 그 좋은 등산을 하면서 가족의 욕을 하죠. 직장에서 만난 몇 천만 년 만에의 인연 몇 천만 년까지가 아니면 몇 백 년, 몇 천년, 몇 만 년 만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. 몇 겁의 인연이다 이러는데 그 소중한 인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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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그 뇌의 움직임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혀로 그것을 막 하자고 해서 혀가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입 안에서 혀가 칼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? 입 안에 상처가 막 돋겠죠. 그거를 경전에서는 개가 뼈에 닭뼈를 먹으면서 개들이 죽는 이유가 그 닭뼈의 날카로움이 입안을 상처 입힌다고 그러죠. 칼레 같아서요. 그러면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하게 된다고 해요.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의 피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그 닭뼈를 먹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. 이게 나의 제잘거림이죠. 내 뇌의 제잘거림, 심장의 제잘거림은 마치 개가 닭뼈를 먹어서 나를 날카롭게 만든 그 뼈의 모서리로 나에게 상처 내게 해서 내가 그 피를 먹으면서 내가 나를 죽게 하는 상처인지 모르고 거기에 몰입되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. 얼마나 어리석을까요?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죠. 그래서 뇌 속의 제잘거림과 심장의 제잘거림은 뭐뭐 하고 싶어, 하고 싶어, 이거야 하고 싶어, 저거 하고 싶어, 저게 싫어, 이게 좋아. 내가 볼 때는 이라는 끊임없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속삭임이거든요. 그런데 그걸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. 숨을 가만히 마실 때 코, 목, 가슴, 복부로 숨이 들어갈 때 오우오오오오오음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로 뱃속까지 숨을 마시고요. 다시 숨을 내쉴 때 오우오오오오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청소시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2분 집중 명상을 뇌와 심장의 제잘거림을 지운다 생각하고 옴 만트라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. 시작하겠습니다. 어음 코, 목, 가슴,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. 복부, 가슴, 목, 코로 숨을 내쉽니다. 고요하고 깊은 복식호흡과 함께 내면의 고요함, 그 고요함에 가득한 지혜로움과 대화를 나눕니다. 옴 만트라와 함께합니다. 숨을 마십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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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쉽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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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십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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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쉽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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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십니다. 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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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 내쉽니다. 마십니다. 내쉽니다.